초반에 망설이 일단 시야 150 하고 휴먼 할게요 저는 난 휴먼이니까 자 빌더 뽑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여기다가 지어주죠 요렇게 지어줄게요 저는 그리고 잠깐 봐봐 1번 2번 다음에 얘네를 초반에 일단은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해줘야 돼 여기 일단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예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 이렇게 다음에 보내야겠다 7초 6초 5초 오케이 이번에 보낼게요 애들 인컴 늘려야 되니까 애들 보내고 휴먼이 조금 안 좋은 거는 너무 사거리가 짧다 다른 종종은 사거리가 좀 긴데 너무 짧죠? 너무 짧은 건 안 좋습니다 제가 보게 휴먼 하지 말 걸 그랬다 이러면 너무 짧은디 더 뽑아주고 모든 타워가 이제 저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면 더 뽑아줄게요 애들 4번이 목숨이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네 애들 더 뽑아주고 이러면 라이프가 15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적이죠 라이프가 늘어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이프 뺏는 것보다 여기다가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고요 어 나 이렇게 넣어주자 뭐야 이거 미국 너구린 그냥 뭐 통과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애들 뽑아주고 미국 너구린 이렇게 아 미국 너구린이 공중 유닛인가봐요 센츄리 타워 좋아 온다 변종 너구리 변종 너구리 저도 뽑을게요 아까 보니까 그냥 변종 너구리만 보내면 다 이겨 변종 너구리가 너무 사기인데? 이거 솔직히 이건 많이 늘렸잖아요 변종 너구리만 계속 보내볼게요 약간 이제 치킨 게임이야 변종 너구리만 계속 보내서 누가 더 끝까지 살아남느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건 의미 없고 이거 봐 이거 치는 것도 솔직히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갈 거라서 변종 너구리 변종 너구리 더 보내세요 변종 너구리 계속 뽑아주고 하나 변종 토끼 보내고 거의 피가 너무 안 달죠 피해주고 피해주고 변종 너구리 하나 더 뽑고요 초반에 이걸 막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아 건물 치도 안 아이고 아이고 이 친구 일단은 위치 바꿀게요 여기 지어주고 여기 지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업그레이드 얘는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아 여왕걸이 이렇게 바뀌는군요 오케이 그 동안 여기다가 좀 보강해서 지어주자 길을 이렇게 길 지어주고 변종 너구리 더 보냅니다 토끼도 보내고 초반에 이렇게 야 와 나만 라이프 달았어? 다른 사람들 다 막았고 말이 돼? 그치 이렇게 라이프도 달아야지 됐고 좋아 좋아 이번에 그리고 일단 인컴 좀 늘리죠 저는 인컴 좀 늘릴게요 그럼 늘리고 미국 너구리 뭐야 이거 왜 이리로 가 변종 너구리 오 라이프 많이 훔쳤다 인컴 늘리고요 저 인컴 늘려주고 늘려 인컴 중국 너구리가 오네 자 이번에 변종 너구리 보내면서 변종 토끼도 같이 보내봐요 한 마리 더 변종 너구리 한 마리 더 변종 너구리 이번에 타워 이렇게 보내고 타워 지어주고 변종 너구리 몇 마리야 변종 너구리 러시 왔다 변종 토끼 세 마리 보내보고 야 이거 진짜 치킨 게임이야 누가 먼저 죽나야 이거 진짜 진짜 그래요 누가 먼저 죽냐 이거 봤을 때 제가 친게임이다 진짜 변종 너구리 너무 세기 때문에 일단 얘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게요 그냥 막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어 길을 좀 더 헷갈리게 지어주자 그럼 다 막을 것 같아요 온 거 어 다 막았다 이 정도면 얘도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지어주고요 이렇게 지어주고 인컴 늘리세요 인컴 늘리세요 미국 토끼 잡고 좋아 좋아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더 지어주고요 타워 여기 지어주고 인컴 늘릴게요 저 인컴 늘려주고요 오 이렇게 돌아가게 변종력이 너무 많다 변종 너구리 변종 너구리 너무 많은데 변종 너구리 보내고 변종 토끼 보내면서 갑시다 토끼 토끼는 왜 이렇게 빠르냐 그쵸 너무 빠른데 야 돼지 왔다 하와이 맷돼지 왔습니다 아가 문제의 하와이 맷돼지죠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고 얘네들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잡아줘 하와이 맷돼지부터 잡아봐 그래 그거지 그래 살아있다지 애들 뽑아주고 인컴 올리고요 변종 토끼 다 보내죠 나머지 인컴 올리고 변종 토끼로 안 뚫리나 이게 변종 토끼도 센데 중국 토끼 500 500 일단 라이프 9 15 길이 너무 근데 꾸부정 꾸부정해서 안되나보다 인컴 올리죠 인컴 올릴게요 저 인컴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컴 올려주고 하와이 맷돼지 한번 이번에는 보내볼까요 애들 보내고 변종 토끼도 가고 있기 때문에 데려놔 이게 많이 보냈거든요 하와이 맷돼지도 이번에 맷돼지 한번 더 가봐 맷돼지야 가봐라 좋아 좋아 인컴 올리고 맷돼지 가라 오야 맷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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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패스 합니다 이거 맷돼지 여기는 여기는 살짝 힘들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프리패스가 살짝 나왔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얘네가 몸빵을 하는 거야 이거 하와이 맷돼지는 프리패스 하는 느낌으로 가면 되고 어 이 친구들 이제 변종 너구리랑 변종 토끼가 몸빵을 하는 거죠 변종 토끼 끔찍한 거 봐 체력 와 좋아요 변종 너구리랑 토끼 보내주고 어 이렇게 보내주죠 계속 변종 너구리랑 토끼 계속 보내세요 이거 보니까 이거야 변종 너구리랑 토끼 계속 보내고 각 보다가 일단은 연초님은 죽으실 것 같죠 돈 모았다가 한 번에 가자 하와이 맷돼지 각 볼게요 지금 보내주세요 하와이 맷돼지 우리 하와이 맷돼지 지금 보내줍니다 와 이거를 근데 못 듣나 여기 미로 진짜 잘 돼있다 와 히로님 와 역시 역시 대단해 대단합니다 인컴 좀 챙길게요 중국 너구리 인컴들 좀 챙기고 봅시다 아 꾸부정 꾸부정해서 애들이 가질 못해요 그쵸 변종 너구리 더 보내고 맷돼지 더 보내고요 어 더 보내요 근데 일단 어차피 어차피 지금 저는 방어할 게 없거든요 쭉쭉 더 보내줄게요 변종 너구리 뭐 풀마다 다 보내줘요 일단은 연초님은 끝났어요 남은 거는 이제 청년님 히어로님만 남았죠 계속 보내주고 인컴 올리다가 변종 너구리 또 보내고요 사면 어 많이 쌓였어 이게 점점 쌓이면은 끔찍하거든요 쌓이면 쌓이면 쌓일수록 끔찍한 거라서 하위 맷돼지 보내고 애들도 더 보내주고요 와 깜짝이야 와 하위 맷돼지 오 빠른데 저 타워 업그레이드 한 번 하죠 살짝 라이프 흘렸네요 까비 위험했다 애들 뽑고 와 라이프 흘렸어 다음에 센트리 타워 더 지어야겠다 애들 건물 좀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네요 건물 업그레이드 여기도 또 지어주고요 이러면 위로 추가로 더 지어주고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한 번 땡겨봅시다 이렇게 한 번 땡겨볼게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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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주면 무난할 거예요 애들 인컴 뽑아주면서 애들 더 보내볼게요 여기 있는 거 더 보내고 와 다 잡았어? 그만한 걸? 와우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도 지어줘 이렇게 보내고요 애들 보내고 변종 너구리 변종 도끼 애들 더 뽑아주고 세요일은 인컴이 꽉 차서 다음 차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센트리 타워 여기 하나 지어줄 생각하고 공격이 온다 공격이 온다 애들 더 보내주고요 여기 있는 거 보내고 보내고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생각하고 업그레이드 얘도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캐논 타워 센트리 타워 일단 길막 일단 얘네들 이렇게 가지고 여기도 미로로 만들자 요렇게 미로도 만들게요 또 만들어주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2단계 됐거든요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네 센트리 타워 지워주고요 길 좀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여유가 있다 어딨냐 일꾼 일꾼 나와봐 야 이거 취소해야 돼 안 돼 취소 오케이 여기 지워주고 2번 얘네들 보내보죠 어차피 인컴 챙겨야 되니까 보내보고 센트리 타워 지워주고요 얘네들 보내주고 어떤지 상황 좀 보죠 밀 것 같은데요 그냥 어 야 센데 그냥 쑥쑥 들어갔는데 얘들 다음에 개 준비하면 되겠죠 개 개 한 마리 보내고 인컴으로 이기자 이거 그냥 쑥쑥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못 들어가는데 이번에 쑥쑥 들어가요 어 쑥쑥 들어가요 기본 350원 짜리기 때문에 350원 짜리기 때문에 되게 강력하죠 센츄리 됐고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또 위로 지워줄게요 자 애들 더 지워줍니다 저글링 얘네들도 보내주고 돈이 너무 모자르다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셨나 보네요 얘네들 보내고 저글링까지 개도 하나 보낼게요 아 못 뚫어 근데 개는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공중인이라서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히포그리프 하고 있고 야 못 뚫나요 이거 오 못 뚫겠는데요 더 보내주죠 일단은 더 보내주고 계속 보낼게요 다음 서린 서린을 한 번에 보낼까요 이거 저글링이요? 저글링 이미 보냈었어요 한 번 히포그리프 와 히포그리프 세다 돈 좀 살짝 모을게요 돈 모아서 폭발적으로 여거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자 선물을 선물을 한 번에 보내야지 뭐 한두 마리 흘리겠는데 근데 너무 잘 막으셔서 와 너무 잘 막으셔서 이거는 힘들다 개는 안 보내고 저글링이나 보낼까? 저글링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보낼게요 와 저글링 못 보내네 돈이 없어서 저글링 너무 비싸구나 견갈 350 인컴 저글링 지금 보내자 저글링 보내주고 일단은 나머지 타워 짓고요 물량 오버라고요? 이게 물량을 근데 보내야지 물량 일단은 보죠 야 근데 다 막는데 이 물량을 그렇지 않나요? 다 막는 것 같은데요? 그쵸? 다 막는 것 같은데? 21 25 오 서린 그냥 서린 보내볼게요 서린 보내면은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히포그리프도 그냥 뚫고 지나가고 오 히포그리프도 괜찮네 지금 보내야 될게 저글링 히포그리프 어 저글링 좋다 저글링 야 좋은데? 서린 저글링 이런거 보내면서 해봅시다 저글링 서린 히포그리프 서린 저글링 히포그리프 보내고 좋아좋아 가자 저글링하고 이거 보내고 히포그리프 보내고 저글링 보내고 와 라이프를 못 뺏어 청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죠? 보내고 와 다음건 너무 비싸다 우우거 55,000 우우거도 되게 좋네 방어력 우우거 우우거 일단 보내고요 산타클로스 보내고 이번에는 미나요? 어 저글링이 열심히 일하네 저글링 보내고 그치 그치 물량 앞에 장사가 없어야지 이거 75,000 산타클로스 아 왜요? 그러네 채팅을 그냥 저 혼자 있네요 저글링 보내고 오우거 보내고 히포그리프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가 몸을 해줘야겠구나 이거 인컴 탈 시간이 지수밖에 아 초반에 제가 인컴을 잘 탔나봐요 저글링 넣어주고 오우거 넣어주고 산타클로스 넣어줄게요 응 인컴이 역시 중요하죠 이런 게임은 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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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미로를 진짜 잘 만드셨다 그쵸? 완전 그냥 미로 그 자체야? 완전 미로 그 자체죠 야 미쳤다 이거네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타우들 돈 모아서 오셨나본데 엄청난데 병력이 꽤 많습니다 조심 해줘야 돼요 이거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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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내고 오케이 다 막았죠 저도 위험할 뻔했다 오 이거 크리타워 돈만 조금만 있으면 아 크리타워여서 그러네 크리가 엄청 뜨네요 히포그리프 넣어주고 나가 넣어주고요 히포그리프 어 나가 타입이 다 바뀌네 미디움 오케이 이겼스 승리 오케이 좋아 형 말고 이번에 매직 나가 라이트 엘빌 애니멀 데몬 데몬? 데몬 하나번 하고 일단 시야 150 잡고요 이거 2번 해놓고 타워 지워주죠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도 일단은 지워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워주고 세일을 지금 이제 보낼 수가 있죠 벌써 보냈네요 이거 보내주고 남은 돈으로 지워줍시다 건물을 이렇게 지워주고 와 너무 세다 초반에 근데 이거 일단 데몬 좋긴 좋은데요 보니까 해보니까 야 근데 못 막는다 초반에 이렇게 오면 초반에 이렇게 오면 못 막는데 어 초반에 오는 거 너무 센데요 벌써 하나 흘렸어요 이렇게 지워주죠 이번에 살짝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주고요 인컴 더 벌죠 인컴 벌게요 버스님 더 인컴 보내고 이렇게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 보냈으면 됐고 미국 너구리아는 뽑아주고 여기다가 일단은 이렇게 지워주고요 찍고 찍고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고 오케이 오케이 지워주고 여기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인컴 올리고 빠르긴 빠르네 인컴 올릴게요 인컴 올려주고 여기 뚫려 있구나 뚫려 있는 거 막아주죠 계속 보내고요 인컴이 중요합니다 인컴이 중요해요 인컴이 중요합니다 벌써 왔어 변종너구리? 변종너구리 보내줄게요 저도 3마리 한 번에 보냅니다 여기 넣어주고 막고 아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얘들아 막고 여기도 막을 준비 아 너무 세다 지금 오는 거 변종너구리 2마리 보내고 길을 더 막아요 일단 막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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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변종너구리 한 마리 더 보내고요 라이프를 뺏었네요 제가 보니까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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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아니 얘를 잡아야 돼 친구야 얘 얘 지금 나가는 애 먼저 점사 해줄게요 섀도우 핀드 여기 일단은 타워 더 지어주고요 타워 더 지어주고 변종너구리 더 보내주고 인컴 올려요 다들 지금 바쁜 것 같긴 하거든요 어 다들 지금 변종너구리 와가지고 변종너구리한테 지금 다 맞추고 있어 좋아 좋아 뭐야 미국너구리가 미국너구리가 프리패스 했다고? 뭔데 미국너구리 세다 세다 이 친구 이따 업그레이드 해줄래? 업그레이드 해주고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건물 지어주고 변종너구리만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어주고요 변종너구리 보내고 됐어 됐어 인컴 좀 벌죠 저 인컴 좀 벌게요 한 명 죽었네요 변종너구리 보내고 더 지어줘 더 노랑님 죽으셨고 인컴 보내요 약간 좀 약해지긴 했거든요 오는게 약해졌긴 약해졌다 변종너구리랑 변종토끼 같이 보낼게요 보내고 미국너구리 챙기고 자 이번에는 변종너구리 더 보낼 생각하고 나도 변종이 변종너구리 넣고 변종토끼 보내요 자 얘들 보내고 자 이번에 얘네들 잡아주는데 미국너구리 오케이 미국너구리 알아서 잡아주겠죠 와 뭐야 이겼어요? 승리! 아이쿠이 아이쿠이 감사합니다.